1.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1.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1.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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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아멘 oh now that gentiles all may see and earth present her story converts born to thee oh lord our god thy church so blessed and fill the world with righteousness to god the only wise the one immortal king let hallelujah rise from every living thing let all that bring on every toast praise father son and holy ghost on every toast praise father son and holy ghost amen fr how holy heavenly father we begin this session we will begin this session as we begin this session today as we begin this session 당신의 사랑스러운 아들의 속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는 소망과 그분을 믿는 신앙을 통해서 얻게 되는 소망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경륜의 시대의 복음 회복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선지자에 대해서 감사드렸고 특별히 몬스용 회장님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특별히 또한 지지합니다 하늘의 도움을 그분이 받으시길 바라고 그분이 지니신 특별한 책임에 도움을 받으시길 감사드립니다 이 컴퓨터스 대회에서 생각과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에 대해서 당신의 동반을 받아서 평안을 느끼고 또한 우리의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사항에 대해서 해결책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며 또한 이 모임을 통해서 교화되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토마스 스펜서 몬슨을 선지자 선견자 개시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장으로 헨리 베니언 아이어링을 제1회장단 제1보자로 디터 프레드릭 우트도르프를 제2보자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사도 정원의 회장으로 보이드 케네스 패커를 12사도 정원의 회원으로 보이드 K. 패커 엘톰 페리 러셀 M. 넬슨 델린 H. 옥스 M. 러셀 벨라드 리차드 G. 스코트 로버트 D. 헤일즈 제프리 R. 홀랜드 데이비드 A. 베드나 쿠엔틴 엘 쿡 디토드 크리스토퍼슨 닐 L. 앤더슨을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장단 보좌들과 12사도들을 선지자, 선견자, 개시자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가 있으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이제 깊은 감사를 표하며 카를로스 H. 아마도 장로와 윌리엄 R. 워커 장로를 70인 제1정원에서 해임하고 명예총관리역원으로 지명하고자 합니다 이분들의 헌신적인 봉사에 감사를 표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아라익 브이미나시안 장로와 비도우 센칸스 장로가 지역 70인에서 해임되었습니다 그분들의 봉사에 감사를 표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그 외 현재 구성되어 있는 모든 총관리역원 지역 70인 본부 보좌적 회장단을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은 표시해 주십시오 형제점 여러분 저희를 위한 끊임없는 신앙과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합창단이 내구주 살아계시다를 부르겠습니다 합창 후에는 12사도 정원의 델리 네이츠 옥스 장로와 닐 엘 앤더슨 장로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후에는 본부 주일학교 회장인 테드 알 콜리스터 형제가 말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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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ufen다 plusieurs 주님은 현대에 게시해서 각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부드럽고 온유하게 욕하는 자를 욕하지 말고 지극히 겸손함으로 회복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온유하며 논쟁을 피하려 힘쓰면서도 우리는 우리가 아는 진리에 대한 결의를 약화시키거나 타협해서는 안됩니다 우리의 입장이나 가치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우리가 맺은 성약은 진리와 오류 사이의 끝없는 싸움에서 불가피하게 우리를 투사로 만듭니다 그 싸움에서 타협점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적대자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맞섰을 때 예수께서 그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위선을 부끄러워하며 예수님과 여인을 남겨두고 흩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부드럽게 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단호히 명하셨습니다 사랑이 담긴 친절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은 주님처럼 진리 안에서 굳건히 서야 합니다 구주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분이 그러셨듯이 악한 행위에 직면할 때가 있는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옳거나 그르다고 여기는 것들을 주장하다가 보면 때로는 편협한 사람 또는 광신자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관과 관행 중에는 후기성도에게 그런 어려움을 안기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날 크게 눈에 띄는 것은 미국과 캐나다 내 여러 주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거센 조류입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는 결혼의 필요성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자녀가 필요 없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외설물이나 위험한 마약에 대한 제재마저 반대하고 있습니다 종교를 믿는 대다수 사람에게는 익숙한 일이지만 또 다른 예로는 믿음이 없는 배우자나 가족 또 직장 동료나 그 밖의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겪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성전, 예배의 집,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같이 헌납된 곳에서 우리는 진리와 개명들을 분명하고도 철저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회복된 복음으로 밝혀진 구원의 계획에서 우리가 배운 것들을 말입니다 그렇게 할 우리의 권리는 헌법에 보장된 언론 및 종교의 자유로 보호되며 또 헌법에 공식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은 나라에서도 개인의 사생활로서 보호됩니다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공개석상에서 언행을 할 때 고려해야 할 다른 사항이 있습니다 종교에 관한 자유로운 표현은 대부분의 공공행위에 적용되지만 여기에는 타인의 믿음과 행위를 수용하는 자질이 필요합니다 성적 착취 및 성폭력 또는 테러 행위처럼 일반적으로 잘못됐고 용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행위는 극단주의자들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저지른다 손치더라도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덜 심각한 행위는 비록 일부 종교인들은 용인하지 않는 일일지라도 그것이 물문경의 선지자가 말한 백성의 소리로 합법화된다면 우리는 참고 견뎌야 할 것입니다 공개적인 담론에서 우리 모두는 이웃을 사랑하고 다툼을 피하라는 복음의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공손함의 본보기가 돼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좋은 경청자가 되며 타인의 신실한 믿음에 관심을 보여야 합니다 동의하진 않더라도 불쾌해서는 안 됩니다 논쟁할 소지가 있는 주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발언이 다툼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고 관철하며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때는 현명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닌 진지한 종교적인 믿음이나 자유로운 종교적 표현에 언짢아하지 말라고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린 모두 구주의 황금류를 실천하길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우리의 입장이 우세하지 않더라도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정중히 받아들이고 적대자들에게 예의를 갖춰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인종, 민족, 종교적 신앙 또는 불신앙 성적 취향의 차이에서 기인한 박해를 비롯해 어떠한 종류의 박해도 거부하며 만인에게 선의를 품는 사람이 되야만 합니다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원리를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구주의 가르침을 더 충실하게 따라야 하는 상황 즉, 우리에게 익숙한 여러 상황에서 이 원리들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놀면서 어떤 것을 배우는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곳 유타에 사는 비회원들은 자기 자녀를 신앙이 다른 아이들과 놀지 못하게 하는 일부 우리 회원들 탓에 너무도 자주 마음이 상하고 소외감을 느끼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분명 우리는 우리와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두거나 무시하지 않고도 자녀에게 가치와 행동 표준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교회와 학교의 많은 교사들은 후기성도 청소년을 비롯한 일부 청소년들이 상대를 대하는 방식에 매우 안타까워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개명은 당연히 종교와 인종, 문화, 그리고 경제 수준을 초월해서 사랑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청소년 여러분에게 타인에게 고의로 상처를 주는 따돌림과 모욕 그러한 언어와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그런 모든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구주의 개명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구주께서는 다툼은 악마의 도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현 정치권에서 쓰는 말이나 행동과는 확실히 상반되는 가르침입니다 정치에서는 정치적인 차이가 있는 사람들과 공존하는 것이 필수이긴 하나 정치적인 차이가 정부의 절차를 방해하고 개인적인 공격을 퍼붓는 것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증오에 찬 대화를 지향하고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에게 공손함을 표해야 합니다 다툼을 피하고 차이에 대한 존중을 실천하는 가장 중요한 곳은 바로 우리의 가정과 가족관계입니다 크고 작은 차이는 언제나 있기 마련입니다 큰 차이점의 이해로 가족 중에 혼의 동거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일은 두 가지 중요한 가치 즉, 그 식구에 대한 사랑과 계명을 지키려는 우리의 다짐 사이에 충돌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구주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가 알기에 잘못된 것을 조장하거나 용인하는 듯 행동하지 않으면서도 사랑이 깃든 친절을 보이고 계속해서 진리안에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에 관한 다른 예를 들며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약 10년 전 저는 중서부 지역의 스테이크 대회에서 한 자매님을 만났었는데 그분은 비회원인 남편이 지난 12년 동안 자신을 따라 교회에 다니긴 했지만 교회에 들어올 생각은 전혀 안 한다는 이야기를 하시며 어떻게 해야 하겠는지를 물어오셨습니다 저는 그 자매님에게 계속해서 의의를 행하고 인내하며 남편에게 친절히 대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한 달 후에 자매님은 이런 서신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제가 지난 12년간 잘 참아왔다고 생각했지만 남편을 훨씬 더 친절하게 대할 수 있다는 것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정말 열심히 노력했죠 그리고 제 남편은 이제 침례를 받았습니다 친절은 특히 가족 내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자매님의 편지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지금도 저는 더 친절해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올해 성전인봉을 받으려고 노력 중이거든요 6년 뒤에 자매님이 보내신 또 한 통의 편지에는 남편이 와드의 감독으로 부른받고 성별됐다는 소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인생에서 우리는 무수한 관계와 상황 속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차이점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꼭 그래야만 하는 상황에서는 부정하거나 버려서는 안 되겠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가치를 공유하지 않거나 그 가치에 바탕을 둔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야 합니다 우리는 선지자가 받은 게시를 통해 알고 있는 아버지께서 만드신 구원의 계획에 따라 그분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지상에 왔습니다 그 계명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가 문화와 믿음이 다른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몰몬경의 한 선지자가 가르쳤듯이 우리는 하나님과 만인에 대한 사랑으로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혼란스러운 세상에 산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구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그분의 계명은 아마도 우리가 받은 가장 큰 과제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이해하고 모든 관계와 활동에서 이 계명대로 살아가길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17세였던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한 천사가 나타나 조셉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을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보내진 모로나이 천사라 밝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키실 일이 있다며 말했습니다 당시에 천사가 조셉의 이름이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원 가운데 좋게도 전하여지고 나쁘게도 전하여질 것이라 했을 때 조셉이 어떤 생각을 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도 조셉의 눈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기에 모로나이는 그가 모든 백성의 입에 좋게도 또 나쁘게도 오르내릴 것이라고 다시 반복해서 말했을 것입니다 조셉 스미스에 대한 좋은 이야기는 천천히 전해졌으나 나쁜 이야기는 즉시 시작되었습니다 조셉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참으로 얼마나 이상한 일인가 무명의 소년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겨져 주의를 끌며 극심한 핍박과 비방의 태도를 불러일으켰다 조셉을 향한 사랑과 적대감은 함께 커졌습니다 그는 38세 나이에 얼굴에 치를 한 150명의 폭도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선지자의 생은 급작스럽게 끝이 났지만 조셉에 대한 좋은 이야기와 나쁜 이야기는 그때 막 시작되었습니다 조셉에 대한 악의적인 이야기에 우리가 놀라워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미쳤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구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고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꼬리표가 붙었습니다 주님은 조셉의 운명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끝이 내 이름을 물을 것이오 어리석은 자들은 너를 조롱할 것이오 지옥이 내게 분노하리라 한편 마음이 순결한 자와 지혜로운 자와 유덕한 자는 내 손 아래에서 끊임없이 축복을 구하리라 주님은 왜 악의적인 이야기와 좋은 이야기가 함께 돌아다니는 걸 허락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반대가 있으면 진리를 구하는 이들은 무릎을 꿇고 응답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조셉 스미스는 회복의 선지자입니다 그의 영적인 사업은 아버지와 아들이 나타나심으로 시작되었으며 하늘 천사의 방문이 수없이 뒤따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손에 놓인 도구가 되어 성스러운 경정과 잃어버렸던 교리와 신권을 회복했습니다 조셉이 한 일의 중요성을 알려면 지적인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조셉처럼 하나님께 구해야만 합니다 영적인 질문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대답이 필요합니다 회복을 믿지 않는 사람 중 다수는 하늘에서 온 존재가 지상의 인간과 대화한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천사가 금판을 전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번역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 불신 때문에 조셉의 간증을 즉각 거부하고 소수는 안타깝게도 선지자의 생애를 깎아내리고 그의 성품을 모략하기까지 합니다 한때는 조셉을 존경했다가 확신을 저버리고 선지자를 욕하는 사람을 보면 특히 더 서글픈 마음이 듭니다 닐 레이 맥셀 장로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변절한 사람의 눈을 통해 교회를 알아보는 것은 마치 예수님을 알려고 유다에게 물어보는 것과 같습니다 변절한 사람은 자신이 떠나온 사람보다는 늘 자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너희를 천대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는 것을 우리 가슴 속에 간직하고 이 모든 상황을 모로나이가 오래전에 예견했다는 사실을 위안으로 삼으면서 그를 비판하는 사람에게도 친절을 보입시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 대해 진지하게 탐구하는 사람이 그에 대해 듣거나 읽은 부정적인 내용에 대해 걱정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물론 우리는 언제나 솔직하고 진솔한 질문을 환영합니다 조셉 스미스의 성품에 관한 질문에 우리는 그를 개인적으로 알고 또 구가하는 일을 목숨 바쳐 도왔던 수많은 사람의 의견을 대답으로 줄 수 있습니다 조셉을 죽인 폭도들이 쏜 총알을 네 발이나 맞았던 존 테일러는 나중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서 조셉이 선량하고 존경할 만하고 유덕한 사람이며 그가 보여준 성품은 한결같았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며 고고하게 살다가 죽었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터넷에 있는 정보에는 진실 여가기가 없다는 점을 그 진지한 탐구자에게 환기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럴 듯해 보이지만 사실이 아닌 정보도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타임즈에서 마틴 헬스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편지를 발견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몰몬경 판 발견 과정에 관한 조셉 세미스의 기록과 배치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문서 때문에 몇몇 회원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애석하게도 그들은 너무나 빨리 떠났습니다 여러 달 후에 그 편지가 완전히 사기였음을 전문가들이 발견했고 위조자들도 실토했습니다 뉴스를 듣고서 당연히 의문을 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전한 간증을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조셉에 관한 어떤 정보는 사실이기는 하지만 당시 시대와 상황의 전후관계를 전혀 감안하지 않은 채 제공될 수도 있다는 점을 탐구자들에게 환기시켜 줄 수 있습니다 러셀렘 네슨 장로님은 이 점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저는 조지아주 애틀란타에 있는 미국 질병통제센터에서 미국 정부 고문으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회의를 끝낸 후 공항으로 가려고 택시를 기다리면서 잔디 위에 몸을 뻗고 누워 겨울 날씨에 유타로 돌아가기 전에 따스한 햇살을 잠시나마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저는 사진기자가 망원렌즈로 찍은 사진 한 장을 우편으로 받았는데 잔디에서 쉬던 제 모습이 있었고 사진 아래에 통제센터에서 일하는 정부 고문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진과 설명이 사실이었지만 그릇된 인상을 퍼뜨리려고 그 사실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참되다고 아는 것들을 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조셉이 혼자 있을 때만 천사의 방문을 받은 것이 아님을 탐구자들에게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몰문경의 증인들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가 진지한 말로서 선포하거니와 하나님의 한 사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우리가 그 판을 보았나니 우리는 또 다른 많은 것도 인용할 수 있습니다 진지한 탐구자들은 선지자 조셉을 통해 주님의 사업이 결실을 맺음으로써 회복된 복음이 널리 퍼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2만 9천여 곳이 넘는 회중이 있으며 8만 8천 명의 선교사들이 복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후기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고결한 생활을 하고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고 타인을 돕는 일에 시간과 재능을 쓰자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런 설명도 설득력이 있지만 진지한 탐구자들은 전적으로 이것에만 의존해서 진리에 대한 탐구를 맞춰서는 안 됩니다 믿는 사람은 저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신성한 사명과 성품에 대한 영적인 확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모든 세대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질문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대답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에 미 동부지역을 방문했을 때 한 귀한 선교사가 제게 오더니 자신의 친구가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 관한 정보로 환매를 느끼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사람은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결과 그 귀한 선교사도 약간 의심을 느끼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가 친구를 일으켜줄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저는 그의 간증도 걱정스러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한 가지 경고를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확고하지 못하다면 다른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몇 주 전에 남미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승무원들이 안전 동영상을 보여주었고 이런 주의사항이 나왔습니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만일 기내 압력이 변하면 여러분의 자석 위 칸이 열리고 산소 마스크가 보일 것입니다 손을 올려 마스크를 잡아당겨 코와 입에 마스크를 대십시오 고정용 끈을 머리에 두르고 본인한테 맞게 마스크를 조절해 주십시오 그 뒤에 이런 주의사항이 이어졌습니다 타인을 돕기 전에 자신의 마스크를 먼저 착용해 주십시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커질 것입니다 반쪽짜리 진실과 교묘한 속임수도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과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의 영적 산소 마스크를 착용해서 진리를 구하는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 대한 간증은 우리 각자 다른 경로로 올 수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가 참된 선지자였음을 확인하려고 하나님께 구할 때 올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시연에 대한 조셉의 기사를 읽을 때 올 수도 있습니다 몰몬경을 반복해서 읽을 때 여러분의 영혼의 간증이 스며들 수 있습니다 조셉에 대해 간증을 전하거나 성전에 가서 조셉 스미스를 통해 거룩한 인본 권능이 지상에 회복되었음을 깨닫게 됨으로써 올 수도 있습니다 신앙과 진정한 의도가 있다면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 대한 여러분의 간증은 커질 것입니다 경기장 바깥에서 계속 던지는 물풍선으로 때로는 젖을 수도 있겠지만 결코 여러분의 타오르는 신앙의 불길을 꺼뜨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청소년들에게 구체적인 도전 목표를 드리겠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 대한 본인의 간증을 지니십시오 여러분의 목소리를 통해 모로나이의 예언이 성취될 수 있도록 선지자 조셉에 대해 좋은 이야기를 하십시오 두 가지 아이디어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절대적으로 옳다고 느끼는 또는 그렇다고 아는 성과를 몰몬경에서 찾으십시오 그런데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손에 놓인 도구였음을 인정하면서 그것의 가장의 밤 시간에 세미나리 및 청람 청려 공과에서 가족과 친구들과 나누십시오 둘째, 값진 진주 또는 158기 언어로 제공되는 이 소책자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간증을 읽으십시오 그 간증은 lds.org에서 온라인으로 또는 성교사에게서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일에 대한 조셉의 간증입니다 자주 읽으십시오 조셉 스미스의 간증을 여러분의 목소리로 녹음해서 정기적으로 듣고 친구와 나누는 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조셉의 간증을 여러분의 목소리로 들으면 원하는 간증을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위대하고 놀라운 나날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토마스 S. 몬스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위대한 대인은 계속 뻗어나가 삶을 변화시키고 축복할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사업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무슨 일이 다가오든 이 위대한 대업은 전진할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우리 구주여 구속주시라는 제 간증을 전합니다 주님은 충만한 복음의 회복을 이끌기 위해 거룩한 사람 즉 의로운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조셉 스미스입니다 조셉 스미스가 정직하고 정결한 사람이었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음을 간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조셉은 하나님의 은사와 권능으로 몰몬경을 번역했습니다 죽음의 휘장 너머의 세상에서 우리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성스러운 부름과 신성한 사명을 분명하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 멀지 않은 장래에 여러분과 저 그리고 세상은 조셉을 다시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벤 카슨은 자기가 5학년 전체에서 가장 형편없는 학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벤은 수학시험을 봤는데 30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뒤에 앉은 학생이 답을 고쳐 채점한 후 돌려주었습니다 교사인 윌리엄슨 여사가 점수를 알고자 각 학생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벤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너무 부끄러운 나머지 벤은 얼버무렸습니다 윌리엄슨 여사는 벤이 9점이라고 대답했다고 생각하고는 벤이 30문제 중에 9개를 맞았다니 실력이 부쩍 늘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벤 뒤에 있던 학생이 9점이 아니라 0점이에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벤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벤의 어머니인 쏘냐도 나름 큰 어려움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친형제 자매가 23명이나 되었고 교육이라고는 3년밖에 못 받아 읽지도 못했습니다 13살에 결혼했다가 이혼하게 되어 아들 둘을 데리고 디트로이트의 빈민가에서 살았습니다 이러한 처지에서도 그녀는 자립정신이 대단했고 가족이 스스로 해야 할 부분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와 자식들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그녀가 청소를 맡아 하던 집의 주인인 성공적인 사람들 보니 다들 서재가 있으며 책을 읽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자식들이 보고 있던 텔레비전을 끄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텔레비전을 너무 많이 보고 있어 이제부터는 일주일에 프로그램 3개만 볼 수 있어 나머지 시간에는 도서관에 가서 일주일에 책 2권을 읽고 독후감을 엄마에게 갖고 오너라 두 소년은 깜짝 놀랐습니다 벤은 학교에서 책을 읽도록 시킨 때를 빼고는 그때까지 책을 읽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징징대고 불평하면서 때를 썼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벤은 그날 일을 회상하며 어머니가 규칙을 만들었죠 규칙이 싫었지만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단호한 결심이 제 인생 진로를 바꿔놓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7학년이 되었을 때 반에서 1등을 했습니다 계속 학업에 정진해서 장학금을 받고 예일대학교 그 후 존스 헉킨스 의과대에게 진학했으며 33세의 소아신경외과 과장이 되었으며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인생에서 내세울 만한 것이 별로 없었지만 부모 본연의 역할을 영화롭게 했던 한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경전에는 부모의 역할에 대해 회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를 믿는 신앙 그리고 침내와 안수에 의한 성신의 은사의 교리를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의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주된 교사 및 모범이어야 합니다 감독이나 주일학교 교사 청남 청녀 회장이 아니라 바로 부모가 주된 교사 및 모범이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주된 교사로서 우리는 속죄의 권능과 실제에 대해 그들의 정체성과 신성한 운명에 대해 가르쳐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 삶의 토대가 될 굳건한 반석을 제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 이상적인 터전은 가정입니다 1년 전에 교회 업무로 레바논 베이루트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세라라는 한 소녀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12살이었습니다 아이의 부모와 두 오빠는 루마니아에 있었을 때 교회로 개종을 했지만 세라가 7살이 되었을 때 고국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고국에는 교회가 없어 아무런 조직도 주일학교도 청녀 프로그램도 없었습니다 5년이 지난 후 이 가족은 베이루트에 지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12살 된 딸 세라를 오빠들이 동행한 가운데 침내를 받게 하려고 베이루트로 보냈습니다 제가 그곳에 도착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구원의 계획을 주제로 영적 말씀을 전했습니다 세라는 간간히 손을 들고 여러 질문에 대해 대답했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에 세라가 교회 모임에 참석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을 알고는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세라,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알게 된 거지? 세라는 그 즉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사는 곳에는 교회가 없었지만 그들 가정에는 복음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세라에게는 주된 복음 교사였던 것입니다 이노스는 내가 종종 들었던 바 나의 부친이 영생과 성도들의 기쁨에 관하여 하시던 말씀이 내 마음에 깊이 스며들었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노스에게 주된 복음 교사가 누구였는지는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제 부친이 벽난로 옆에 편히 앉아 경전과 다른 양서를 읽으시던 모습을 기억하는데 저도 부친 옆에서 편하게 놀곤 했습니다 부친이 셔츠 앞주머니에 카드 몇 장을 넣어두시던 기억이 나는데 거기에는 부친이 암기하고 배우려 하시던 성구와 세익스피어의 인용구와 새로운 단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에 복음에 대해 질문하고 토론하던 일도 기억납니다 부친이 저를 데리고 연로하신 분들을 많이 방문하던 기억도 납니다 우리는 어떤 때는 아이스크림을 또 어떤 때는 저녁 식사용으로 닭을 가져간 적도 있었고 부친이 악수하던 사람 손에 약간의 돈을 쥐어주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때의 좋은 느낌과 크면 아버지처럼 되고 싶었던 마음도 기억납니다 어머니께서 90세쯤 되었을 때 콘도미니엄 주방에서 요리하신 다음 음식이 가득 담긴 쟁반을 들고 나오시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어디에 가시는 길이냐고 묻자 어머니는 나이 드신 분들에게 조금 갖다 드려야지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대답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도 나이 든 사람인데요 제게 주된 복음교사였던 어머니께 그 어떤 말로도 감사함을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가장 뜻깊은 일 가운데 하나는 판에 박힌 기도가 아닌 기도가 지닌 힘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17살 때 저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저녁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복도에 와 계셨는데 저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기도를 끝낼 때 어머니는 테드야 좋은 아내를 찾게 도와달라고 주님께 강구하니?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 질문 때문에 적잖이 놀랐습니다 야구와 학교에 대해서만 생각이지 그런 일은 아주 먼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요? 라고 대답하자 어머니는 예야 그것에 대해 기도해야 한단다 앞으로 인생에서 내리게 될 가장 중요한 결정이란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말씀을 마음 깊숙이 간직했고 그 후 6년 동안 저는 좋은 아내를 찾게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 확실히 받았습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영원한 결과를 낳는 것들에 대해 기도할 것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아주 혼탁한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순종하고 옳은 것을 지킬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할 것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대다수가 저녁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아마도 개인적으로 아침 기도 습관을 들인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로서 그들의 주된 보금교사로서 우리는 이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몰몬경 시대에 어느 부모가 아들들을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도 있는 전쟁터로 가슴판과 방패, 검도 없이 나아가게 내버려 두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중에는 자녀들을 기도에 보호하는 힘에서 오는 영적인 가슴판과 방패, 검도 없이 매일 아침 현관을 박차고 나가 가장 위험한 전쟁터로 사탄과 그가 만든 수많은 유혹과의 싸움을 하도록 내버려 두는 부모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께서는 사탄을 이길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아침 기도의 습관과 힘이 스며들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하도록 가르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소녀 칼슨처럼 겨련한 태도로 단호하면서도 사랑을 담아 대부분의 경우 자녀들의 생활을 독차지하는 텔레비전 및 기타 전자기기를 이용하는 시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자녀들이 보금에 중심을 둔 더 생산적인 생활을 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항도 하고 불평도 하겠지만 소녀 칼슨처럼 우리도 비전을 갖고 초지일관해야 합니다 언젠가는 자녀들도 우리가 했던 일들을 이해하고 감사할 날들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자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영적, 지적, 창조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모든 것을 교회의 부름이나 직장 생활에 쏟아부은 후에 남은 짜투리 시간과 재능을 주고 있는가 내세에서 감독이나 상호부제 회장과 같은 칭호가 계속될지 모르시겠지만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칭호는 끝이 없는 세상에서 계속 공경을 받을 것임을 압니다 바로 그 점이 이곳, 지상에서 우리가 부모로서 책임을 존중해야 할 지극히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지상과 비슷하지만 그보다는 더 큰 책임을 다가올 세상에서 받을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성한 도움을 마련하지 않으시고는 결코 책임을 주시지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 간증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라는 신성한 역할과 하나님과의 협력 관계에서 자녀들에게 주된 복음교사 및 모범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고합니다 아멘 형제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합창단과 회중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구속주를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이 끝나면 70인 정원의 웨르크 클레빙가트 장로와 에드와르도 가바렛 장로가 말씀하겠습니다 가바렛 장로는 모국어인 스페인어로 말씀하겠으며 영어 자막은 컨퍼런스 센터 화면에 제공되겠습니다 두 분의 말씀 후에는 12사도 정원의 제프리알 홀런드 장로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84차 반년차 대회입니다 이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고합니다 이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고합니다 이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고합니다 We know He is coming together with Sheep And lead them to Zion in love For why in the valley of death should they be Or in the long wilderness road But all we have found are as strangers in sin And right in the desert for me Of those that rejoice in our sorrow they sing But Israel will surely be free As children outside are good times for us That tokens are ready and clear Fear not and be just for the weak of His heart The hour of redemption is free On a scale of one to ten How would you rate your spiritual's life How would you rate your spiritual's life How would you rate your spiritual's life 자신의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구주와 1분간 개인적 접견을 한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여론의 모습은 죄와 후회, 결점에 사로잡혀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기쁜 경험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계십니까? 주님과 시선을 맞추시겠습니까? 아니면 피하겠습니까? 문 앞에서 머물거리겠습니까? 자신을 그분을 향해 걸어가겠습니까? 사탄은 여러분에게 불안전함 속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계기를 위하여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접으로 있도록 설득하는 일에 실패할 때마다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가 최대한 멀어지도록 사악한 술책을 사용합니다 사탄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곧 큰 자비와 강력한 기적들을 지속적으로 흘러들게 하는 그런 신앙이 옳은 일을 선택하려고 노력하는 개인적인 자신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다가가 거짓말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너에게 실망하셨어 속죄는 그림의 떡이야 노력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모두가 다 너보다 나아 너는 합당하지 않아 등 하나의 사악한 주제를 무수한 변주곡으로 쏟아냅니다 이렇게 기만하는 목소리를 허용하는 한 진정한 자신감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나아갈 수 없습니다 무엇을 하든 어떤 기도를 하든 기적에 대해 어떤 소망을 품든 간에 늘 자기 회의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뿐 아니라 자신감까지 조금씩 갉아먹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복음 생활은 즐겁지도 유쾌하지도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을 쓸데없는 일입니다 변화하겠다는 결심은 자기 자신만의 다인이 아닌 여러분의 일인 것입니다 저는 이 여섯 가지 실질적인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제안에 귀를 기울이시면 그런 사악한 목소리를 흘려버리고 평안한 확신과 영적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원할 때만 가능합니다 자신에게 1부터 14에 몇 등급을 매겼든 상관없이 기꺼이 경청하고 행한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의 속죄를 적용함으로써 오늘부터 영적인 자신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교화되길 바라며 담대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영적 복리에 대해 책임을 지십시오 다행이나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탓하는 일은 그만두십시오 합리화하거나 순종하려고 충분히 노력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변명을 멈추십시오 자신이 육체로 말할 진데 자유로우며 자유로이 자유와 영생을 택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상황도 아주 잘 아시지만 또한 여러분이 온전히 복음대로 생활하는 쪽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매우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경우에 솔직하게 그 점을 인정하고 주어진 환경 안에서 노력하고자 온전하게 노력하고자 노력하십시오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적용함으로써 영적 복리에 대한 책임을 질 때 우리의 영적인 자신감이 커집니다 둘째, 자신의 신체적인 복리에 대해 책임을 지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은 몸과 영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전인 몸을 소홀히 안 채 영혼을 먹이면 대개 영적인 부조와 낮은 자존감을 초래합니다 여러분의 몸매가 엉망이라면 자신의 몸에서 불편함을 느낀다면 여러분은 뭔가를 해야 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러셀렘 넬슨 장로님은 자신의 몸을 자신의 성전을 여겨야 하고 신체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식사량을 조절해야 하고 운동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보이드 K. 패커 회장님은 우리의 영과 몸은 우리의 몸이 우리의 정신의 도구가 되고 우리의 인격의 토대가 되는 방식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고 특히 얼마만큼 먹을 것인지 현명하게 판단하고 몸에 맞게 필요한 만큼 규칙적으로 운동하십시오 신체적으로 가능하다면 바로 오늘 여러분이 거주하는 집 즉 몸의 주인이 되어 여러분의 능력에 맞게 규칙적이고 장기적인 운동 프로그램과 더불어 좀 더 건강한 식습관을 시작하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영이 구주의 도움을 받아 여러분이 육에 속한 사람을 진정으로 다스릴 때 여러분의 영적 자신감이 커집니다 온 마음을 다해 순정하는 삶의 일부분으로 자발적으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개명을 사랑하지 않고선 하나님을 사랑하지 없음을 인식하십시오 구주의 표준은 분명하고 단순합니다 많이 나쁜 것보다 덜 나쁜 것을 선택하도록 여전히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쁜 영화를 보면서 매우 나쁜 영화를 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결함을 느끼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링컨이 말하기를 좋은 일을 할 때는 좋은 것을 느끼고 나쁜 일을 할 때는 나쁜 것을 느낀다 또한 올바른 동기로 올바른 일을 하십시오 진심과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요구하시고 마음속의 생각과 의도를 감찰하시는 주구주께서는 여러분이 왜 교회에 가는지 몸만 그곳에 있는지 아니면 진심으로 예배하는지를 아십니다 일요일에 오 바벨론 오 바벨론 이제 떠나서라고 찬성하면서 잠시 후에 그런 것과 다시 함께 하거나 받아들여야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영적인 일은 가볍게 하는 것은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교회와 회복된 복음이 단지 바깥 활동 또는 사회 생활의 일부가 아닌 여러분의 생활 자체가 되게 하십시오 오늘 성길자를 택하는 것은 여러분이 실제로 그에 따라 생활하기 전까지 그저 거칠에 불과합니다 비록 불안전하더라도 우로운 동기로 헌납된 삶을 살고자 진정으로 노력할 때 여러분의 영적 자신감이 커집니다 넷째, 신속하고도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을 정말로 잘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정말 실제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일주일 내내 하루 24시간 언제든지 그것을 풍성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속죄의 축복은 결코 동인하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회개를 위대한 의사의 신 구주의 명에 따라 매일 기꺼이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십시오 회개를 여러분의 생활 양식으로 만들어 지속적으로 행복하고 즐겁게 회개하는 태도를 보이십시오 그렇게 할 때 미루고 싶은 유혹을 조심하고 세상이 여러분에게 환호를 보낼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주님에게서 시선을 떼지 말고 그분이 여러분을 어떻게 더 신경 쓰며 그에 따른 결과를 받아들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적용하면서 동시에 크든 작든 자발적으로 기쁘게 죄를 회개할 때 영적인 자신감이 커집니다 다섯째, 용서를 정말로 잘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나 주는 내가 용서할 자를 용서하거니와 너에게는 모든 사람을 용서할 것을 요구하느니라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을 용서하거나 적어도 그렇게 하려 노력함으로써 용서가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게 하십시오 원한을 품지 말고 쉽게 상처받지도 말고 즉시 용서하고 잊어버리며 여러분이 이 개명에서 면제받았다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다른 영혼에 대해 나쁜 감정을 품지 않았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심을 인식할 때 여러분의 영적 자신감이 커집니다 여섯째, 실현과 좌절, 예상 밖의 일들은 필면에 사면서 하는 경험의 일부로 여기십시오 하나 덧붙이자면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은 하나님이 명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는 시험을 받고 증명하기 위해 이 지상에 왔습니다 여러분의 수많은 형제와 자매들이 그런 식으로 시험을 받거나 지금 받고 있는데 왜 여러분만 면제되겠습니까 어떤 실현은 불순종이나 태만을 통해 옵니다 다른 실현들은 타인의 부주의 때문에 또한 단순히 이 세상의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오는 것이 들이기도 합니다 이런 실현들이 될 때 사탄의 앞잡이들은 여러분이 뭔가를 잘못했다고 이것이 형벌이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신호라고 떠들어대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들을 무시하십시오 그보다는 애써 웃음을 짓고 하늘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주님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증명해 보일 때죠 그렇죠 그리고는 주님을 동반자 삼아 끝까지 잘 견뎌내십시오 옳은 일을 행하기 때문에 종종 실현과 고난이 삶에 주어진다는 점을 받아들일 때 영적인 자신감이 커집니다 우크라이나 키에프 성교육을 감리하던 시절에 한 번은 아주 충실한 한 자매에게 왜 항상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모질게 대하는지 왜 작은 일에도 항상 자신을 비난하는지를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잘못된 목소리에 경청하는 사람이 예였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그 문제로 저를 비난할 수 없잖아요 형제 자매 여러분 그 자매 성교사에게 준 공고를 여러분에게도 드립니다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되 그 안에 갇히지는 마십시오 그 약점 중 일부는 여러분이 지상생활을 떠날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상태가 어떻든 간에 그야말로 최선을 다하고 또 최대한 좋은 사람이 되는 노력함으로써 매일 자발적으로 정직하고 즐겁게 회개하는 순간 늘 그랬듯이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구주의 속죄가 여러분을 따르고 감사할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생활할 때 참으로 매일, 매시간, 매분, 매초 여러분의 죄사함을 항상 간직하게 되어 늘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깨끗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단점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있음을 오늘이나 머지않아 스스로 알게 될 것이며 그것은 여러분의 특권입니다 사랑이 충만한 구주께서는 우리가 개명대로 생활하는 것을 기대한다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사랑이 충만한 구주께서는 간절하게 그분의 은혜와 자배를 내려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사랑이 충만한 구주께서는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는 고요하고 행복한 확신으로 우리가 매일 그분의 속죄를 적용할 때 기뻐하신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사랑이 충만한 구주께서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여러분의 확신이 점점 강화해지기를 간절히 바라신다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이는 보라 주께서는 그들 자신의 나라와 방언을 가진 모든 민족에게 그의 말씀을 가르칠 것을 허락하시나니 오늘 제가 모국어로 제 말씀을 전할 기회를 받은 것으로 이 선구는 다시 한번 성취되었습니다 1975년에 저는 우루과이 파라과이 선교부에서 전임 선교사였습니다 선교사업 첫 달에 지역 지도자들은 보금원리를 보여주는 활동을 했습니다 각 선교사는 눈을 가리고 황을 똥실까지 이어진 길을 따라가야 했습니다 한 지도자의 목소리를 따라야 했는데 걷기 전부터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길을 따라가는 동안 우리를 혼동케 하여 길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소리들도 듣게 될 것이라는 경고도 받았습니다 몇 분간 여러 가지 소음과 말소리가 들렸는데 그 중에 저를 따라오세요 하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올바른 음성을 따르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집에서의 활동실에 도착하자 지도자들은 눈 가르개를 벗으라고 했습니다 안대를 벗으니 두 그룹이 모였는데 저는 그릇된 목소리를 따른 그룹에 속해 있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올바른 목소리처럼 들렸는데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39년 전에 그 경험은 저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는 저 스스로에게 다시는 잘못된 목소리를 따르지 않겠다고 말하고는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예 주님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저는 그 경험을 다음과 같은 구주의 친절한 권유와 관련 짓고 싶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분을 따르라는 권유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단순하고 직접적이며 강력한 권유입니다 혼동할 수 없는 분명한 음성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게로 오라 나를 따르라 나와 동행하라 등 다양한 동사를 사용하여 우리에게 권유하십니다 수동적인 것을 권하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 행동하도록 촉구하는 권유들입니다 모든 사람은 가장 위대한 선지자여 교사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야로부터 이 권유를 받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직 교회 회원이 아닌 분들은 이 권유를 선교사들의 목소리를 통해 다음과 같은 말로 받게 될 것입니다 몰몬경을 읽으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까? 교회 참석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의 모범을 따라 권세를 지닌 사람에게서 침례를 받으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이 권유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귀를 기울여 듣고 예 주님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라고 말하며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십시오 우루과이 미나스에 사는 카를로스 바디올라 가족이 선교사들과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토론 중에 장로들이 많은 질문을 했기에 그들은 이웃에 사는 14살 된 비회원 노르마를 불러 질문에 답하는 데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노르마는 고등학교에서 모범생이었고 그 해의 학교에서 성경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의 질문에 대답할 수가 있었습니다 노르마는 황금부도자였습니다 그날의 주제는 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선교사들과 토론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노르마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부터 밀크커피는 마시지 않을 거예요 우유만 주세요 선교사들이 권유한 대로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그녀의 소망이 분명하게 나타난 반응이었습니다 카를로스 바디올라와 노르마 모두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 노르마의 모범을 따라 부모님과 형제자매들도 침례를 받았습니다 노르마와 저는 작지만 강한 지부에서 함께 성장했습니다 훗날 제가 선교사로 봉사하고 돌아온 뒤에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저는 그녀와 함께 구주를 따르는 것이 훨씬 더 쉬울이라는 것을 항상 알고 있었습니다 교회 회원이며 이러한 권유를 받아들인 사람은 매주 성찬을 취하면서 성약을 새롭게 합니다 그 성약에는 개명을 지키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예 주님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라는 말은 주께서 부자 관원에게 하셨던 권유입니다 그 청년은 평생토록 항상 개명을 지켰습니다 청년은 무엇을 더 할 수 있는지 여쭈었고 그 답변으로 나를 따르라라는 분명한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 권유는 단순하지만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결심과 행위와 그 두 가지가 결합된 노력을 요했습니다 선지자 니파이는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자기 반성을 권유했습니다 또 사람의 자녀들에게 예수께서 이루시되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셨으니 그런즉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아버지의 개명을 기꺼이 지키려 하지 않고서 예수를 따를 수 있느냐 내게로 오라는 권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르라는 권유는 처음부터 성교사들이 전해왔던 메시지이며 이를 통해 많은 사람이 자신의 삶을 영원토록 변화시켰습니다 50년 전에 성교사들은 제 부친의 시계 제작소에 시계 수리를 맡겼습니다 훌륭한 성교사들이 그렇듯이 그들은 그 기회를 활용하여 제 부모님에게 복음을 소개했습니다 아버지는 성교사들을 받아들이셨고 어머니는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메시지와 권유에 응하셨습니다 그날부터 지금까지 어머니는 교회에서 활동적인 회원이셨습니다 어머니는 예 주님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려 했을 때 여러분은 신체적이든 영적이든 인생의 짐을 덜 수 있는 힘과 더 행복해지게 하는 긍정적인 내면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에녹은 까다롭고 완악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적임자가 아니라고 여겼으며 그 일을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느꼈습니다 주님은 그의 의심을 잠재우시고 나와 동행하라는 권유로 그의 신앙을 강화하셨습니다 맹인의 지팡이 또는 친구의 팔과도 같은 그 권유는 확신 없는 발걸음을 인도합니다 에녹은 구주의 팔을 잡고 그분과 동행함으로써 자신의 걸음이 확고해졌음을 알게 되었고 그는 위대한 선교사이자 선지자가 됐습니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라는 권유는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를 받아들일 때 우리의 결의는 더 높은 수준으로 향상되어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구주와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는 그 첫 권유를 받아들임으로써 맺게 되는 결실인 것입니다 노르마와 저는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권유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함께 서로를 지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배워왔습니다 구주를 찾고 따르겠다는 결심과 노력은 우리에게 필요한 축복들로 보상될 것입니다 여인이 많은 노력 끝에 구주의 옷자락을 가까스로 만졌을 때나 맹인 바디메오가 자신의 삶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그 핵심 요소는 바로 그들의 결심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모두 육신과 영의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손을 뻗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권유를 받아들이고 예 주님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그분과 동행하십시오 내게로 오라 나를 따르라 나와 동행하라는 권유는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힘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권유들을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생활할 때 여러분은 내게는 더 이상 악을 행하고자 하는 의향이 없으며 끊임없이 선을 행하고자 하나이다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같이 변화할 때 여러분은 약한 자를 돕고 처진 손을 일으켜 세우며 연약한 무릎을 강건하게 하고 싶은 강한 소망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오늘 우리는 어떤 단계를 따를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더 잘 따르겠다는 소망을 키우십시오 주님을 믿는 신앙이 자랄 수 있기를 바라며 그것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경전에서 지식을 얻어 변화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소망이 강화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밝힐 수 있게 하십시오 오늘 행하겠다고 결심하고 예 주님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라고 말하십시오 그 지식이 행위로 옮겨지지 않는 한 단순히 진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여러분의 세상이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이 원리들을 매일 실천함으로써 여러분의 결심을 유지하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선지자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의 말씀을 통해 구주의 권유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소망을 실천할 동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몬슨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주시오 영광의 왕은 누구입니까 그분은 우리의 주님입니다 우리의 구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따르라고 손짓해 부르시고 가서 너도 이같이 하라 라고 가르치십니다 또 나의 계명을 지키라 라고 간청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헌신의 수준을 높이겠다고 결심하고 그분의 권유대의 크고 분명한 목소리로 예 주님 당신을 따르겠다라고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글쓰의 성시로운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성역 초기에 있었던 가장 놀라운 순간은 그분이 고향 나사렛의 회당에 서서 이사야의 예언을 읽으셨던 때입니다 누가 보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보금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구주께서는 메시아로서 자신의 성역에 대해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성군은 또한 최후의 속죄의 희생과 부활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서 메시아로서 그분께 가장 중요한 최우선적인 의무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포함해 가난한 이들을 축복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성역 초기부터 예수님은 빈곤의 허덕이고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특별한 방법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분 역시 그런 가난한 부모에게서 태어나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성장하셨습니다 그분의 일상을 속속들이 알진 못하지만 그분은 언젠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의 창조주께서 적어도 성인 시절에는 거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유사일에 가난은 인류가 겪는 가장 크고 보편적 문제로 여겨져 왔습니다 가난은 대개 신체적인 고통을 이야기하지만 그로 말미암는 영적, 정신적인 피해는 사람을 쇄약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과 함께 힘을 모아 사람들에게서 이 무거운 짐을 덜어주자는 이 사안만큼 위대한 구속주께서 우리에게 줄기차게 외쳐오신 문제는 없었습니다 여호와이셨을 때 그분은 궁피판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권속을 호되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분은 울부짖으셨습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않느냐 자먼의 저자는 이 일을 다음과 같이 날카롭게 표현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일을 멸시하는 자요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우리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교회가 세워진 지 채 1년도 되지 않았을 무렵에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와 궁피판자를 돌아보아 그들이 고통을 겪지 않도록 그들에게 구제를 베풀라며 회원들에게 명하셨습니다 그들이 고통을 겪지 않도록 이라는 구절이 있다는 점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이렇게 명하셨을 때는 이 사안을 대단히 심각하게 여기신다는 의미입니다 누군가 세상의 불평등을 해결하라는 엄청난 과제를 받는다면 그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친히 그 대답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배반당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그분의 머리에 부었을 때 가리온 유다는 그것을 낭비하고 낭비라고 말하며 그 여자를 책망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는 힘을 다하였느니라 마리아는 힘을 다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간단 명료한 공식입니까? 한 언론인이 테레사 수녀에게 켈커타에서 빈민을 구제하는 그 가망 없는 일에 대해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는 통계 수치를 언급하며 테레사 수녀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작은 체구의 이 놀라운 여성은 자신이 통계가 아닌 사랑에 관한 일을 하고 있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자신이 도울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빈민들이 있지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 힘닿는 대로 봉사하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런 말을 남긴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바다의 물 한 방울밖에 되지 않겠지만 그것마저 없다면 바다물은 그만큼 줄어들겠죠 그 언론인은 기독교 정신이란 통계적인 노력이 아님이 명백하다는 분별 있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는 회개가 필요하지 않은 99사람보다도 회개하는 한 사람의 죄인을 하늘에서 더 기뻐한다면 하나님은 통계에 크게 개의치 않는 분이 분명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힘을 다할 수 있을까요? 베냐민 왕이 가르쳤듯이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 그 불행을 자초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재물을 나누지 않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런 어려움을 자초한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역시 그같이 되지 말란 보장이 있을까요? 이 동정심 많은 통치자가 우리는 모두 구원하는 자가 아니냐라고 말한 이유도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도움과 희망,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기 위해 부르짖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지른 실수와 문제에 대해 용서를 빌지 않습니까? 은혜가 우리의 약점을 보완하고 적어도 우리에게만은 공의보다 자비가 우선하길 애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동정심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간과함으로써 죄사함을 얻지만 우리에게 간청하는 가난한 이들에게 동정심으로 응답함으로써 우리의 죄사함을 간직한다는 베냐민 왕의 말은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공핍한 사람을 위해 자비롭게 행동하는 것 외에도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자기 동포들에게 더러운 것 내지 찌꺼기로 여겨지던 일단의 조래민들은 그들이 입은 그 의복의 조악함으로 인해 기도의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몰몬은 그들이 세상의 것으로도 가난하였고 또한 마음으로도 가난하였더라 라고 적었습니다 이 두 가지 상태는 언제나 거의 함께 나타납니다 선교사 동반자인 엘마와 에뮬레크는 초라한 옷차림 때문에 부당하게 거부당한 이 사람들에게 반론을 제기하며 사람들이 거부하더라도 그들은 들에서 또 집에서 가족과 함께 또 마음속으로 언제나 기도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에뮬레크는 쫓겨난 그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기도한 후에 만일 궁핍한 자와 헐벗은 자를 물리치며 병들어 고난당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너희가 가진 것이 있을 때 곤궁에 처한 자들에게 너희의 재물을 나누어 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루느니 너희의 기도는 헛되고 너희에게 무익하며 너희는 신앙을 부인하는 위선자와 같음이니라 곤궁에 처한 사람이 있을 때는 우리가 부자이든 가난하든 힘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참으로 멋진 성구입니다 비현실적이자 전세계적인 사회제도를 제안하거나 구걸하는 행위를 하나의 성장산업으로 지지한다는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제가 근면과 검약, 자립과 열망의 원리를 그 누구 못지않게 존중한다는 점 또한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기 전에 스스로 노력해야 합니다 더구나 스스로 노력하지 않거나 그럴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각각 어떻게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지는 저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심으로 그분께서 거듭해서 주신 계명을 지킬 것을 여러분의 양심을 다해 원하고 기도하고 또 바란다면 제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동정심어린 행동을 하도록 그분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교회 회원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실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교회 회원들을 돕는 주님의 방법은 더 쉽습니다 육체적으로 역량이 있는 모든 사람은 금식의 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사연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멍해의 줄을 끌려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며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미를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금식의 법을 실천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으로나 현세적으로 기적이 온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제게도 그런 기적이 왔음을 간증합니다 이사야가 기록한 것처럼 저는 참으로 금식하며 외쳤고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기 있다고 응답하셨습니다 최소한 매달 그런 성스러운 특권을 소중히 여겨 금식헌금과 인도주의 기금과 영구교육기금, 선교사 기금을 내실 때는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넉넉히 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넉넉하게 주실 것임을 약속하며 여러분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이름을 영원히 복되다 할 것입니다 작년에 헌신적인 감독님과 상호부조회 회장님들이 금식헌금을 집행해서 75만 명이 넘는 교회 회원들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고마운 후기 성도들이 많이 계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와 같은 설교를 통해 저는 제가 인생에서 현세적으로나 영적으로 노력하지 않고도 과분한 축복을 끊임없이 받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처럼 저도 재정 문제로 걱정했던 때가 있었지만 가난한 적은 없었고 그 느낌이 어떤 것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게다가 이 필멸의 세상에서 출생환경과 건강상태, 교육 그리고 경제적 기회가 그렇게 천차만별인 이유도 저는 알지 못하지만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어려운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도 같은 처지였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비록 제가 형제를 지키는 사람은 아닐지라도 제게는 형제가 있으며 받은 것이 많기에 나누며 저는 살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토마스 S. 몬슨 회장님께 개인적으로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분과 함께 47년간 교분을 나눠왔는데 제가 죽는 날까지 그분에 관해 간직하고 싶은 한 가지 기억은 경제적으로 황폐해진 동독에서 여분의 양복과 셔츠뿐만 아니라 신고 있던 신발까지도 벗어주고는 실내용 슬리퍼를 신은 채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셨던 그 모습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산을 넘어 발을 질질 끌며 공항 터미널을 지나오는 자의 발이 어찌도 그리 아름다운가 몬슨 회장님은 늘 남편과 사별한 여성들과 아버지를 잃은 이들을 위해 힘을 다했으며 그 덕분에 참으로 많은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은 1831년에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주신 게시에서 가난한 자들이 자기들을 구원하려고 권능과 큰 영광으로 오는 하나님의 왕국을 언젠가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빈곤에 매어 허덕이고 꿈을 빼앗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 회원으로서 그 권능과 영광의 힘을 보태여 그 예언이 성취되도록 도울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로운 이름으로 강구합니다 아멘 형제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오후 모임에서 말씀해 주신 모든 분들과 아름다운 음악을 제공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신권 모임이 이곳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후 6시부터 컨퍼런스 센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형제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전국으로 방송되는 몰몬 태브네클 합창단 방송이 이곳 현지 시간으로 내일 오전 9시 30분부터 10시까지 있습니다 그 후 일요일 오전 모임이 바로 시작됩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연사이신 12사도 정원의 에일톰 페리 장로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이 끝나면 합창단이 낮도 다간이 저녁에를 부르고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폐회 기도는 70인 정원의 에드워드 듀브 장로가 해주시겠습니다 인생 여정에는 좋은 시기와 나쁜 시기가 있긴 마련입니다 그러한 각 시기에는 서로 다른 도전과제가 따릅니다 그에 따른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는가를 배우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기초를 세우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 주님이신 구주의 복음은 확실하면서도 굳건한 기초를 제공해 줍니다 그 기초는 주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 세우신 영원한 계획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조금씩 얻게 됨에 따라 형성되는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가르침의 대가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릅니다 경제는 주님에 대해 간증하고 우리가 따라야 할 완전한 의로움의 본보기를 알려줍니다 지난 연차 대회에서 저는 교회 회원 여러분에게 제 어머니께서 상어부제의 공과를 준비하기 위해 기록하셨던 여러 권의 공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 공책에 기록된 내용은 당시에도 시기적절했지만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그 중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대해 찰스 에드워드 제퍼슨이 1908년에 기록한 인용문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진심으로 열렬히 예수님을 경외하여 그분과 같이 대려는 열망으로 우리 삶 전체를 그분께 바치는 것이다 우리는 주님이 하신 말씀과 행위를 통해 또한 그분의 침묵을 통해서도 주님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주님이 먼저는 친구들에게 두 번째로는 적들에게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당시에 일반 사람들에게 주신 영향을 통해 그분을 알 수 있다 20세기 삶의 양상 중 하나는 불만족이다 세상 사람들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 외치고 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 경우는 거의 없다 불을 얻었고 세상은 인간의 기수가 재능으로 만들어진 발명품으로 가득 차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안절부절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며 혼란스러워 한다 신약전서를 펴보면 이러한 말씀을 접하게 된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평화를 너희에게 끼치노니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오 계속해서 남성과 여성은 그들이 함께 살고자 선택한 사람으로부터 일부분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그들이 우러러보고 닮고자 하는 사람들에게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본부기이십니다 지속적인 평화를 찾는 유일한 방법은 그분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공부할 때 어떤 주제가 가장 가치있을까요? 신약전서의 저자들은 예수님의 키나 입으신 옷 또는 사시던 집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마곡관에서 태어나셨고 목공소에서 일하셨으며 3년간 가르치시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신약전서는 그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세상의 구주이자 구속주라는 확신으로 우리의 초점을 그분께 돌리게 하려고 굳게 결심한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우주께서 말씀하신 비유 중 하나는 특히 현재 우리 시대에 적용됩니다 마태복은 13장에는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부리고 가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의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관에 넣으라 하리라 인류의 오래된 적은 가라지를 멀리 그리고 널리 퍼뜨리기 위해 그가 생각할 수 있는 최대한 많은 계책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그 가라지가 우리 가정의 신성한 영역에 침입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사악함과 세상적인 것들이 너무나 만연해서 그것들을 뽑아낼 실질적인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교육과 즐거움을 얻기 위해 발명한 바로 그 장치로 전송과 방송을 타고 들어옵니다 밀과 가라지는 가까이에서 함께 자랍니다 청지기는 온 힘을 다해 선한 것을 양육하고 그것이 강하며 아름다워지게 하여 가라지가 눈이나 귀에 매력적인 것이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 회원으로서 우리의 주님, 구주의 소중한 복음을 기초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몰몬경의 니파이 후서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읽습니다 이는 보라, 거듭 내가 너희에게 이루느니 만일 너희가 길로 말미에마 들어서고 성신을 받으면 그것은 너희가 무엇을 행하여야 할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세상의 소음이 그 고요하고 작은 음성을 압도하여 짓누르는 것을 허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에 직면하게 될 사건들에 대해 분명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과제는 주님께서 앞으로 틀림없이 닥치게 되리라 말씀해 주신 사건들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입니다 가족의 해체로 이 험한 세상에서 얻게 되는 것은 오직 슬픔과 절망뿐이라는 것을 근심에 찬 우리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회원으로서 사회와 영원한 세상의 기본 단위인 가족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가족 가치관이 세태하면서 생기는 피할 수 없는 파괴적인 결과에 대해 경고하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계속 지켜보고 있기에 이 필멸의 삶을 사는 그분의 자녀들을 위한 주님의 계획을 우리의 모범으로서 지지하고 지원하도록 합시다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위대한 가르침은 의로운 모범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가정은 세상의 압력에 국건이 맞서기 위해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모든 축복 중 가장 큰 축복은 의로운 가족을 통해 오며 또 의로운 가족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신이 부모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신중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가르침은 관심을 기울이는 의로운 아버지와 어머니만이 줄 수 있습니다 우선 어머니의 역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든비 힝클리 회장님의 다음 인용문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집을 가정으로 만드는 여성들은 거대한 군대의 사정관이나 대기업의 회장보다 훨씬 더 큰 공헌을 이 사회에 하고 있는 셈이다 어머니가 자녀에게 할머니가 손자녀에게 이모나 누이가 친족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감히 어느 누가 가격표를 붙일 수 있겠는가 자신만의 방법으로 안정된 가정생활을 꾸려나가고 미래의 자손들을 키워내는 여성들의 영향력은 재단할 수도 계산할 수도 없는 법이다 지금 세대의 여성들이 내리는 결정은 그 영향력이 영원할 것이다 지금의 어머니들이야말로 가정을 강화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가장 큰 기회와 가장 심각한 과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감히 말씀드린다 이제 우리 삶에서 아버지가 차지하는 역할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아버지는 자녀를 위해 축복을 주고 성스러운 의식을 집행합니다 그것은 자녀의 삶에서 영적으로 중요한 일들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는 직접 가족기도와 매일 경전을 끼, 매주 가정의 밤을 이끄는 일을 주관합니다 아버지는 온 가족이 함께 보낼 휴가여행과 가족 야유의 계획을 도움으로써 가족의 전통을 세웁니다 이렇게 함께 보내는 특별한 시간들에 대한 추억은 자녀들에게 절대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정기적으로 자녀와 일대일로 시간을 보내며 복음 원리를 가르칩니다 아버지는 아들, 딸에게 일의 가치를 가르치고 자녀가 삶에서 합당한 목표를 세우도록 돕습니다 아버지는 복음과 관련하여 충실한 봉사의 모범을 보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아버지라는 이 성스러운 부름, 곧 현세와 영원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 부름에서 결코 해임되지 않을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래전에 열린 스테이크 대회에서 우리는 메시지의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 동영상을 상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 한 해 동안 스테이크 대회의 임무 지명을 받은 우리는 교회 저녁을 방문하는 동안 그 영상에 매우 익숙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메시지는 여러 해가 지난 지금도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 영상의 해설은 헤롤드 미리 회장님이 하셨으며 그 영상은 그분 따님의 가정에서 있었던 일을 다루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 가정의 어머니는 아주 바쁘게 몇 가지 과일 병조림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웃과 아이들은 잠자리에 들었고 사방이 다 고유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그 일을 마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과일 껍질을 벗기고 씨를 제거하기 시작했는데 어린 두 아들이 부엌에 나타나더니 엄마에게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할 준비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방해를 받고 싶지 않았던 그 어머니는 재빨리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너희끼리 기도해 엄마는 이 일을 계속해야 돼요 두 아들 중 큰아이가 꼼짝 않고 서서 물었습니다 어느 게 가장 중요할까요? 기도예요? 과일이에요? 우리는 자녀들이 어린 시기에 때때로 그들의 삶에 지속적인 영향력을 미칠 가르침의 기회를 여러 상황에서 발견합니다 당연히 기도가 과일보다 더 중요합니다 성공적인 부모가 되려면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자녀의 삶에서 중요한 교훈을 가르칠 기회를 놓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살아온 여러 해 동안 지금 만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충실하면서도 헌신적인 부모의 인도하는 손길이 더 피조했던 시기는 없었다고 굳게 확신합니다 우리에게는 다음 세대가 자신들보다는 더 좋은 기회를 얻기를 바라며 가족들을 신앙과 용기로 키울 곳을 찾기 위해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것을 포기한 부모들의 위대하고 고귀한 유산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겨전한 정신을 똑같이 받아들여 우리가 직면하는 어려움을 그와 같은 희생 정신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미래의 세대에게 우리의 주님이신 구조의 가르침에 훨씬 더 굳건하게 의지할 수 있는 정신을 심어줘야 합니다 그러니 이제 나의 아들들아 하나님의 아들 곡 그리스도이신 우리의 구속주의 반석위에 너희가 너희의 기초를 세워야 함을 기억하고 기억하라 그리하면 악마가 그의 강한 바람을 참으로 회리바람 가운데 그의 화살들을 내보낼 때 참으로 그의 우박과 그의 강한 폭풍이 너희에게 부딪힐 때 그것이 너희를 이겨 비참과 끝없는 재난의 시면으로 너희를 끌어내리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세워질 반석위로 인함이라 이는 확실한 기초이니 만일 사람들이 그 이위에 세우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할 기초라 우리가 지속적인 평안을 찾고 영원한 가족을 이룰 수 있도록 그 기초를 제공해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 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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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Savior Stay this night With me Behold Tis even Time Oh Savior Stay this Night with me Behold Tis Even Time Abide With me Tis even Time I walk Today with me Has Made My heart within Me burn As I I Come With me My Heartless Words Have My soul And Heft Me Near Thy Sigh Oh Savior Stay this Night with me Behold Behold Tis even Tide Oh Savior Stay this Night with me Behold Tis even Tide Abide Abide With me Tis even Tide And Lone Will be The Night If I Cannot Commune With thee Nor Fight With thee Behold Darkness Of The World I Fear What In My Home Abide O Savior Say this Night with me Behold Behold Tis even Tide O Savior Say this Night with me Behold Tis even Tis even Tide Behold Behold Tis even Tide Tide Savior Savior Stay Stay this Night with me Behold Behold Tis Tide Behold Tis T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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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는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의 종으로부터 들은 말씀에 대해 감사합니다 또한 감사드리는 것은 당신의 복음과 살아있는 선지자와 우리 시대에 우리를 이끄시는 선지자들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선지자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을 감사하고 또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당신의 선한 손길과 영향력에 감사합니다 많은 축복들을 주셔서 또한 저희가 당신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 힘을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 연체대회가 계속 이어지는 동안 당신의 축복이 저희와 함께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영감을 얻고 할아버지와 손자, 손녀, 우리 가족 모두가 축복받을 수 있기를 강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 184차 반년차 대회 방송이었습니다 총관리 여권들과 교회 본부 여권들이 말씀했습니다 음악은 유타 그렌치빌, 스탠스베리 파크, 투웰르 회원들로 구성된 합창단이 제공했습니다 본 방송은 공공서비스의 일환으로 보니빌 디스트리뷰션이 제공했습니다 사전 동의 없이는 본 프로그램을 복제, 녹음, 녹화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